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일본의 지금 계속되는 강진들 속에서 지금 이 대만으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타이완의 화렌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 가지고 호카이도 쿠릴열도를 통해서도 치고 있구요 그러면서 계속해 가지고 하찌노의 아워머리부터 시작해서 호카이도의 네모노 후시로 독가치 우라카와 히타카 소라치 롤모이가 계속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일본의 이 아키타 에서도 지진이 나구요 계속 일본 수도권 마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 지금 전세계 지진 상황을 봐야지 이후에 일본의 지진 상황을 저희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 지금 이 마리아나 쪽도 계속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계속해 가지고 지금 마리아나라든지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남태평양 역시도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진이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라든지 필리핀 지금 이쪽에서 계속 지금 강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도네시아 라든지 계속 지진이 나고 있구요 파피안 6인이 기존에 일본의 강 지진이 났던 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월리스푸트나 까지도 지금 지진이 나왔죠 6.5 지금 포트빌라 여긴 그 마누아투 쪽인데요 마누아투에서도 지금 4.6 그러면서 지금 뉴질랜드 쪽으로도 계속해서 지진이 나면서 계속해서 일본을 그 캐르메 대기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남미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남미를 보시면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남미에 이제 이 그 아 그 페로라든지 칠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 이쪽에 대한 강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남미만이 아니라 이 사실 이 미국 쪽도 계속해서 제가 오리곤이라든지 미국에 지금 살고 계시는 국민 분들은 아실텐데 제가 최근에 미국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자세하게 안 했지만 이게 좀 미국 쪽도 약간 좀 예 보시면은 많은 지진이 지금 발생된 것을 지금 보이시죠 네 이런 많은 이렇게 많은 지진들이 사실은 미국 쪽에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우려스러운 사실 알류산하고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다 이 브레고리가 지금 알류산하고 알래스카 미국 쪽입니다 뭐 비단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워싱턴 이쪽 오리곤 네바다 이쪽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중미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중미 역시도 니카라가에서 또 5.1이 났죠 계속해서 지난번에 니카라가와 재팬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 칠레 이키케 지진에 대해서 이키케는 여러번 말씀드렸죠 과거에 칠레 이키케 지진 보시면은 계속 칠레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데 이 칠레의 지진 중에서 5월 이키케 지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계속해서 이 칠레 지진이 나고 있는데 칠레는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이 발디비아 대지진 말씀드렸죠 이키케 지역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보십시오 이키케 이키케 계속 나죠 이키케 이키케 계속 지금 이키케 지역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키케에서 5월 27일에도 났습니다 한번 칠레 이키케 지역을 과거의 대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칠레는 워낙 많은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칠레의 대지진 가운데에서 지금 2014년 4월 2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4월에 칠레 이키케에서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8.2의 강진이 칠레 이키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당연히 여진이 나오겠죠 4월 이후로 여진이 계속 지금 보시면 6.95.8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진들이 계속 나왔고요 7.7의 지진이 나왔죠 여진 계속해서 칠레 지역을 6.5 계속 지금 6.4 계속해서 4월 4월 2일에 이키케의 강진이후로 8.2의 강진이후로 계속 치는데 지금 저희가 볼 것은 이제 재팬을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4월 4월 2일이죠 저기 그 저기 8.2가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날 친 이후로 그럼 재팬은 언제 이제 당연히 재팬을 찾겠죠 2014년도입니다 그러면은 동일본대 지진당이 3년 뒤입니다 3년 뒤에 3월 10일이니까 거의 정확하게 거의 뭐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이후 이키케에서 강진이 8.2에 그러면서 이제 재팬에서는 그러면 어떤 강진이 발생을 했냐 지금 그 아 지금 보시면은 이 4월 이후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지진들이 다 4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칠레 이키케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지진들만 지금 보시는 겁니다 일본에 보시면은 역시 이 마리아나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마리아나 라인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이즈제도에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 칠레 이후로 7월에 이거는 치치지마죠 오가사와라 입니다 7월 26일 이쪽 라인은 이제 저기 오가사와라 7월 1일 그리고 그리고 하치조지마 이즈제도입니다 5월 28일 4월 2일 이후로 칠레 여기 보시면은 4월 2일이죠 칠레 이 4월 2일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드린 이 제펜의 그 라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 오가사와라 치치지마라든지 하치조지마 항상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그 5 이상의 지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보이시는 지진들은 다 규모 최소 5 이상의 강진들만 보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제펜의 지진을 지금 좀 전에 보시는 하치조지마라든지 이즈제도에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 치치지마 이 아버지의 섬이죠 그 지진들은 이제 다 이 강진들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가사와라 마리아나라든지 다 일본의 강진들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제펜에 지금 보시면은 제펜에 이 그 4월 2일 그 칠레의 강진이후로 이 제펜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오늘 저기 호카이 아우머리에 아우머리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하치노에서 지진이 났는데 지금 역시 아우머리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2014년도 이때 그 그리고 여기 호카이도에서 지진이 났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키키 지진 이후로 이 수도권 간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도쿄 사이타마 이쪽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했죠 따라서 이 그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금 아 여기 보시면은 역시 그 이 간도 지역인데요 지금 날짜를 보면은 5월 13일 5월 13일 그러니까 그 칠레 지진이 나고 나서 8.2의 강진 이후에 계속해 가지고 여진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팬에 친 겁니다 지금 최근에도 칠레 계속 치고 있는데요 칠레 이키키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역시 이쪽 이 라인이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 어저께 지진이 났던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 이 라인에서 지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미야자키 안쪽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음 칠레 이후로 재팬에 이렇게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어 사실 어느 지역을 그 그 지금 5월 27일 날 칠레에 5월에 5월 말일에 또 계속해서 칠레를 치고 있는데 음 지금 어 어느 지역으로 크게 치고 들어올지는 사실 예상은 좀 어렵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은 아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강진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보시면은 네모로 호가를 치고 있죠 호가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밑에 지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금 5월 26일 날 그 이후로는 지금 밑에 지역으로 저기 내려왔기 때문에 아 제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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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펜에 이제 간토레 든지 간사이 지역을 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펜에 보십시오 여기 이쪽으로 이 6.0에 강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이 지역은 여기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라면은 여기는 아 정말 절묘한 지역입니다 만약에 5월 27일 날 이 지역에서 지진이 난다면 이거 정말 큰일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바로 이즈반도 도쿄도 사이타마 그 다음에 후지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여기 이 사이타 저기 어디죠 여기 시조오카와 야마나시 거기에요 후지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6.0을 치게 되면은 정말 물론 2014년 이지만 이런 지금의 양상과 항상 지진은 반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월 27일에도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정말 수도 직화 지진이 크게 날 수가 있다 도쿄에. 도쿄를 탈출할 수는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회개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다가오는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 현재 지구상의 과학기술로는. 이 지진이 나는데 그거를 어떠한 과학적인 장치에 의해서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